또 한 줄만에 뵈니까 인사하죠 자 합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교재가 44쪽이에요 이제 44쪽이 5절인데 제목이 조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 라고 되어있는데 일단 뭐 결로부터 얘기하면 얘는 국세하고 지방세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1번에 국세 보니까 자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라고 되어 있는게 있고 그 다음에 우측 페이지 맨 밑에 2번 가면 자 45쪽에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되어 있는데 아 둘 다 내용은 같아요 같은데 다만 국세나 지방세나 이제 그 차이점만 있는건데 일단 뭐 결론부터 볼게요 한번 이게 어떤 얘기냐면 어 이런거에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세하고 일반 채권하고 두개가 붙으면 누가 우선권이냐 결국은 조세가 더 우선권이 있다 이거죠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무조건 조세가 다 우선 된다면 선량한 채권자가 전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는 일부는 조세보다는 뭐가 채권이 우선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에요 자 그런데 참고로 어 그럼 쌤 아 만에나 국세하고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이렇게 붙으면 이때 누가 더 우선합니까 라고 묻는데 이거는 아 누가 더 먼저 우선 했냐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누가 더 먼저 압류 했냐 해서 국세 지방세 우선 따져 해서 아 국세가 먼저 압류를 하면 국세 우선 되고 지방세가 먼저 지방세가 이렇게 하게 된다 이거죠 지금 볼게요 이제 1번 자 44쪽의 첫째 자 국세의 우선권입니다 1번 자 국세와 가산금 혹은 체납 처분은요 다른 공과금이나 그밖에 채권보다 우선에서 징수가 됩니다 이게 원칙에서 일반적으로 국세 즉 조세가 채권보다 우선이 돼요 다만 중간 밑에 2번 자 국세의 우선권에 예외가 돼 있죠 그래서 자 보면 다음이라는 공과금이나 그밖에 채권에 대해서는 국세 우선권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자 제목 나오죠 선집행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 처분이 즉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붙게 되면 이제 먼저 누가 먼저 집행했냐 보니까 아 지방세가 먼저 집행했다 그럼 지방세가 더 우선권이 있다는 거죠 자 두번째 2번 자 공익비용에 의해서 공공비용에 의해서 경매나 공매와 관련된 그런 비용들도 우선되고 자 세번째 3번 요건 체크합니다 담보채권인데 요건 이제 저희가 저당권 전세권인데 이게 역시 조세보다 우선되요 지금 읽어볼게요 땡땡 자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에서 증명되는 재산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할 경우는 우측페이지 메뉴에 있죠 전세권 실권 저당권에서 담보된 재권은 국세나 가산금보다 우선변제됩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인데 자 다음 자 요거 밑줄줄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그 재산계에서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설정순서에 관계없이 항상 담보채권보다 조세가 우선된대요 그럼 얘가 뭐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분명히 자 이제 지금 저희는 예외인데 조세가 채권보다 우선될 수 없어요 이제 이건데 쉽게 국세죠 국세가 있고 가령 뭐 저당권 같은 이런 저당권을 저희가 담보채권이라고 하는데 담보 채권이 있을 때 얘네하고 붙게 되면 역시 이제 저당권 전세권 우선권이 있죠 다음 조건이 뭐냐면 조건은 이 조세 뭐 국세면 국세 합시다 이 조세가 발생되기 전에 이미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혹은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한해서 조세보다 얘네가 우선권이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조세가 발생하는 시점인데 이걸 뭐라하냐 이걸 보고 이렇게 불러요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세가 발생되기 전에 이렇게 전세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는 얘네가 우선권이 있다 근데 그 다만이 뭐냐 이제 다만 다시 보면 자 45쪽 맨 위에 세 번째 줄 다만 다음에다가는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요 자 설정순세 관계없이 뭐가 항상 담보채권보다 우선된 데에 의해서 기억번 보니까 자 밑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등 당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와 그에 관련된 가산금은 설정 시기에 불문하고 항상 담보채권보다 우선돼요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없는 건데 그럼 이건 뭐냐 분명히 조세가 발생되기 전에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은 분명히 조세보다 우선돼요 하지만 예외가 뭐냐면 그 세금이 자 늦게 발생된 세금이 국세 중에서 상속세였다 또 국세 중에서 증여세였다 또 국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였다 라고 하면 이때는 먼저 설정된 뭐보다 전세권 저당권보다 이 조세가 우선되는 다시 또 다른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뭐라고 하냐 이걸 보고 제가 민법상 당했으라고 해서 얘는 무조건 선순위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극단적인 경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전세권 가고 하면 예를 들게요 어떤 갑이 A의 아파트에 이번에 갑이 전세를 삽니다 전세를 딱 살고 이 아파트에 저 갑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고 현재 등기부상 1순위자입니다 등기부상 1순위자 그럼 갑은 솔직한 말로 이 집주인 A가 사고를 쳐도 일단 전세금은 보호받을 수 있죠 그죠 전세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설정해 놓고 나서 추후에 이 A가 어떤 세금을 체납했어요 세금을 체납을 했어요 체납을 하고 하고 나중에 이 아파트가 압류 됐어요 압류가 되어도 갑이 세금보다 먼저 전세권 설정이기 때문에 이 전세권이 먼저 우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A가 체납한 세금이 일반 세금이 아니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회로 인해서 이 아파트가 압류가 돼서 경매 체납되면 그때는 안타깝지만 1순위가 2순위로 밀려나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무서운 세금인데 항상 이 세금은 뭐보다 우선 돼요 조세보다 아 채권보다 우선된다 이거죠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45쪽이 네 번째입니다 임대차, 계약증서상 보증금 5번 임금이나 퇴직금 같은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외로 우선되는 게 있고 2번 볼게요 45쪽 밑에 지방세 봅니다 첫째 지방세 우선권 똑같아요 그래서 지방재단체 징수금은요 그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돼요 역시 국세하고 똑같죠 그래서 국세하고 지방세는 항상 조세가 우선돼요 하지만 넘겨볼게요 2번 지방세 우선권은 예외가 나오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지방세 우선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지방세가 밑에 있는 1번부터 맨 밑에 5번까지 그 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하는 게 있대요 첫째 선집행된 국세입니다 둘째 공익비용이에요 셋째 역시 나오죠 담보채권입니다 넷째 주택이나 상가의 우선변제 다섯번째 임금 퇴직금 똑같이 결권 그래서 이건 예외적 규정인데 그럼 얘도 동그라미 3번만 볼게요 담보채권 및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보증금인데 법정기일 전에 역시 조세가 발생되기 이전입니다 그 전에 전세권이나 질권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 혹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다든 대학 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체를 갖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증명된 재산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또 등기나 확증일자 갖춘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보증금은요 지방세나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돼요 즉 아까 똑같은 이거하고 국세하고 똑같은 거죠 조세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은 조세보다 우선이 돼요 이게 국세가 됐건 지방세가 됐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설정순서에 관계없이 항상 뭐가 담보 채권보다 조세가 우선 돼요 그게 뭐냐면 밑에 있죠 재산세, 또 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또 특정부동산에 관련된 지역전세세, 자동차세처럼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역시 저당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뭐보다 담보 채권보다 우선징수돼요 그럼 아까 이거 똑같은 거죠 아까는 국세였는데 요번은 지방세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얘도 똑같아요 그럼 지방세가 있다 이거 역시 뭐 있어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다면 이 저당권이 뭐보다 지방세보다 우선돼요 분명히 다만 얘도 조건 다태형 뭐보다 조세 지방세가 발생되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이 저당권 같은 것이 설정돼 있어야 돼요 저당권이 설정되고 해설되어 있는 얘가 우선권이 있다 하지만 먼저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고 해도 그게 어떤 특정지방세 그게 뭐냐면 아까 나오죠 재산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등등합니다 이런 세금하고 붙게 되면 역시 뭐가 선순위 저당권이 우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아까 요거가 똑같아요 그럼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결국은 같은 거예요 둘 다 그럼 이제 통틀어서 그럼 조세가 자 저당권하고 조세하고부터 일단 저당권이 우선권이 있다 하지만 얘도 민법상 당해세 재산세 뭐 자동차세 아까 쓰던 먼세 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하고 붙으면 그때는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고 해도 저당권이 우선할 수 있다 없다 우선할 수 없다 그래서 요 동그라미 치는 이 세금이 항상 우선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좀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제 볼게요 47조가면 예제 1번 자 법정 1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 매각에 있어서 그 전세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은요 국세나 지방세보다 우선됩니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는 우선하지 못한대요 그에 해당하는 세목은 그래서 1번 양도세 2번 종합소득세 3번 종합부동산세 4번 취득세 5번 등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뭐보다 이런 담보 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에요 결국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전세권이나 저당권하고 이게 국세가 됐건 지방세가 됐건 붙으면 이 채권이 더 우선권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선손이 채권이어도 그게 뭐하고 붙으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재산세, 자동차세 얘네 하고 붙으면 그때는 이 담보 채권이 우선권이 있다 없다 우선권이 없다 뭐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정도면 됐고요 이제 넘겨볼게요 넘겨서 이제 48쪽인데 제목이 국세의 불복 절차라고 되어있는데 이 불복 절차는 물론 시험에 한 두 번 정도 낙인 났어요 났는데 요건 지금 안 나올 겁니다 이거 나중에 저희가 문제풀이 할 때 할 건데 이게 뭐냐면 결국 조세의 불복 요즘에도 그 불복하는 분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자칫하면 정치에게 혼나니까 안 되는데 이 불복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 해당 정부의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난 이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세에도 불복이 있고 넘겨보시면 53쪽에 지방세 불복 자 제목이 소류의 송다리인데 이것도 역사상 시험은 딱 한 번 났는데 또 날 소지는 충분해요 그래서 뭐 아까 그 조세블복도 날 소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되고 그럼 얘부터 한번 볼게요 제목이 소류의 송다리예요 송다리 보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과세관청 즉 세금을 부과하는 관청이 있죠 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즉 세금 낼자에게 낼자에게 자 보내는 거 보내는 거 뭘 보내냐 세금에 관련된 문서 세금과 관련된 문서를 보내는 게 요게 소류의 송다리예요 즉 관청이 누구에게 세금 낼자에게 세금에 관련된 문서를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내냐 보내는 방법이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공무원이 직접 와서 주고 갑니다 직접 주고 가는 거 이게 이제 저희가 교부 송달이라고 지칭하고 그 다음에 가장 흔한 게 이제 두 번째 우편이죠 둘째는 우편 송달이라는 게 있고 셋째는 요즘에 인터넷 시대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셋째가 전자송달이라고 전자송달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주고 간다 우편물로 받는다 인터넷이다 세 가지예요 다만 공무원이 직접 몇 번 왔는데 올 때마다 세금 낼자를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법에 보면 있다보겠지만 공무원이 두 번 이상 방문했는데 계속 만나지 못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우편 송달인데 이것도 있다가 나옵니다 우편 보냈는데 계속 수친불명으로 이게 계속 반송된대요 그래서 둘 다 교부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마지막 방법은 정부가 정부가 공시합니다 그래서 공시 송달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공시라는 게 뭐냐면 공시한다는 것은 알린다예요 알린다 저희가 공시법령에서 공시가 무슨 뜻이에요 뭐 특정사실을 외부에 알린다는데 그래서 관보나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하는 거 공지 그래서 게시판 등을 통해서 등을 통해서 정부가 공시하는 거 공시 이런 걸 보고 제가 이제 공시 송달을 다 라고 합니다 자 포켓 1대 1번 자 여기 보면 자 소중히 송달은요 과생원청이 조세처분이 담긴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거 자 둘째 그럼 송달장속은 대체 어디에 보내냐 어디 보내기는 이 세금과 관련된 이자의 주소 영업소 등등에 보내면 돼요 그래서 원칙만 잠깐 보면 자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관계법에 의해서 자 어디 그 명인의 주소입니다 어디 거소 어디 영업소 어디 사무소 등등에 보내면 돼요 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넘겨볼게요 자 58조가 봅니다 자 세 번째 자 송달 방법인데요 자 1번 자 나오죠 먼 송달 교부 송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공무원이 직접 죽어가는 건데 그래서 기억번 교부에 의해서 자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자 송달 장소에서 송달 바다열자에게 직접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바다열자가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대요 이게 뭐냐면 자 제가 현재 이제 장기 체납자예요 세금 엄청나게 체납했는데 자 공무원이 왔어요 저희 집에 와서 자 압류예고 짱이 와서 죽어간대요 근데 마침 그때 저희 집에 손님들이 와 있는데 그 손님들 많은 데서 압류예고 짱이 오면 제가 창피하잖아요 어떻게 야 손님 많으니까 옆에서 봤자 옆에서 그래서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고요 자 또 2번 위 기억번의 경우 송달 장소에서 송달 바다열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나 동거인으로서 자 이게 나와야 돼요 반드시 살일 분별일 판별일 가능한 자에게 송달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공무원이 갔어요 가는데 저는 정작 못 만났어요 근데 마침 저희 집에 저희 집에 애가 있었네 그 애한테 야 이거 아빠하면 줘 하고 주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애가 한정치산자였다 이러면 송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상인에게 송달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편 송달인데 이건 뭐 별거 없어요 뭐 일반 우편이 됐건 뭐 그 다음에 등기 우편이 됐건 보내서 하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전자 송달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받는 거죠 저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세 가지인데 자 아까도 얘기했죠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자 송달 제외하고 교부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공식 송달을 통해서 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우측 페이지 갈게요 59쪽 가면 예외 자 공식 송달입니다 버즈 1번 자 공식 송달은요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우편 송달이나 교부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그 주의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 공고일로부터 며칠을 지나면 14일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대체 언제 공시합니까 동그라미분 체크합니다 공식 송달 사유인데 자 기업번 자 주소나원화 영업소가 9개에 있대요 자 누가 세금 낼 자가 둘째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대요 누가 역시 세금 내야 할 자가 셋째 우편으로 보냈는데요 받을 자가 없는 거로 확인돼서 반송됐대요 넷째 세모 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서 교부하려 했는데 받을 자가 없는 거로 판명되어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됐대요 4개죠 그래서 4가지가 되면 이때는 저희가 뭐한다 공시 송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예제 보면 자 다음 중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겁니다 아닌가 자 1번 자 송달 받을 자의 주소영업소가 9개에 있대요 2번 송달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대요 3번 자 받을 자가 없어서 반송됐대요 4번 자 송달 장소에서 받을 자가 정당한 사회 없이 수령을 거부한다 이건 없으세요 그죠 자 그러면 실제 그럼 이 4번처럼 자 공무원이 와서 야 당신 이거 받으세요 이던데 납세자가 내가 못 받아 내가 그걸 왜 받아 계속 막 안 받는다고 버텨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이 공무원이고 제가 상습 체납범인데 압류장 받으려니까 안 받겠다고 버텨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던져버리고 와요 그거 공무원 직무유기 아닌가 맞아요 던져버리고 오면 됩니다 그걸 보고 제가 이렇게 보다 유치의 송달이래요 유치의 송달 이 유치의 송달이 뭐냐면 두고 온다 두고 온다 해서 이걸 두고 온다 그래서 네가 뭐 알아서 해 두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4번은 유치의 송달 사유에 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해설 나와요 자 그런 정도까지 일단 정리를 해봤고요 뒤에 가면 예산문제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해보시고 쭉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제 조세총론의 두 번째 파트로 갑니다 자 교재는 69쪽으로 가세요 자 69쪽 조세의 분류로 가볼게요 근데 지난주에 참 대한민국이 엄청난 역사적인 일이 발생을 했죠 그걸 찬성하는 분도 있고 그걸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돼갖고 축제를 하신 분도 있고 배를 드신 분도 있고 이럴선 안 된다 해갖고 축배가 아닌 뭐 열받은 주를 드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뭐 저희가 수업시간에 정책은 하지 말라고 해서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워낙 역사적인 일이다 보니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잘된 거 조심해야 돼요 잘했다 하면 또 안 되니까 잘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지금 요즘에 잘못한 거는 벌을 받은 게 맞는데 그죠?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글쎄요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어쨌든 간에 뭐 근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5월달 되면 와장창창 휘게 생겼어요 5월 1일부터 9일까지 다 휴가를 준다죠 9일까지 9일 날은 선거 날인데 그 날이 화요일이에요 화 그 다음에 8일 날이 월요일이고 그 다음에 7일 날이 일요일입니다 6일 날이 토요일이고 5일 날이 금요일이에요 또 5월 1일 날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1월 바에는 다 쉬어버리자 아가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일을 내야 돼요 죽으라고 일을 내야 되는데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보면은 일부 근로자들은 그런 게 있는데 또 이제 근로자 중에서 딴 근로자들 이렇게 충분히 쉴 수 없는 근로자들은 그림의 떡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가 좀 요즘에 결부돼서 경기는 진짜 안 좋은데 빨리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근데 한 가지 이제 이건 높아심에서 한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실제는 금년도가 금년도가 저희 시험이 좀 쉽게 나는 해거든요 원래는 아주 쉽게 나는 해예요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원래는 정상적이라 하면 대통령 선거가 연말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시험은 10월에 보고 그래서 이제 역사상 대통령 선거가 있는 애의 문제가 어렵게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 시험은 10월인데 5월에 끝내버리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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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참 걱정이야 걱정 또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분이 또 당선되느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잘 뽑아야 됩니다 자 이제 69초 과정 이제 조세 분류인데 자 이 조세 분류는요 세금을 어떤 특정 특정한 특정한 사항마다 나눈 거예요 특정 사항마다 특정한 사항으로 전부 다 쪼개놓은 건데 일단 1번 볼게요 첫째 자 과세주체형 분류다 이게 뭐냐면 이제 누가 세금을 걷어갈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국가에서 걷는다 무슨 세가 됩니까 국세 지방석 얻는다 그럼 뭐가 됩니까 지방세에서 항상 모든 세금은요 국세와 지방세 둘로 구분되어 집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세금은 뭐가 있고 뭐가 있다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국세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내용 볼 거 없어요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정도면 되고 넘겨볼게요 2번 자 2번입니다 과세 목적에 의한 분류인데 이건 뭐냐면 세금을 정부가 걷어와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정부가 세금 걷는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이 국가나 지방이 재정 수입에 충당하자 해서 걷는 게 목적이었어요 목적인데 이 재정 수요를 얻기 위해서 세금을 정부가 많이 걷어와요 산더미같이 걷어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사용해야지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건 국민의 피 같은 돈이니까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자 이런 게 있고요 아니야 피 같은 거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쓰면 되지 그냥 쓰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번 보면 보통세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특정한 목적 없이 그냥 쓰자 즉 세금을 정부가 일반 경비에 막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보통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게 이렇게 캥 쓰자 해놓은 게 이게 뭔세? 보통세 특정한 목적 없이 쓰자 자 볼게요 자 조세 수입의 용도를 특별하게 특정하지 아니한 조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재정 수요를 위해서 과세난 조세입니다 그래서 목적 수요의 세금은 전부 다 보통세가 돼요 그래서 보니까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등등이 쭉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 2번 목적세 갑니다 자 조세 수입의 특정한 용도를 정했어요 그래서 특정한 조세로서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걷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돼야 됩니다 나누기 2.2. 국세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있고요 지방세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세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합이 다 섞입니다 결국은 저희는 목적에 쓰자 하는 게 이게 무슨 세 이게 바로 목적세입니다 그러면 됐고요 이 목적세 종류 정도만 기억할게요 그래서 이게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득별세 지방교육세 지방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해서 앞글자반단계 교 교 농 찌찌 라고 합니다 같이 해요 시작 교 교 농 찌찌 해서 이 다섯 가지 세금이 목적세에 속한다 이거죠 그래서 교 교 농 찌찌 라고 합니다 끝이에요 자 세 번째 겁니다 3번 자 조세부담에 전가해아물류인데 얘도 시험해놨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얘도 뭐냐 자 이번엔 전가해아물류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 책도 있다시피 첫째 있는 게 직접세가 있고 둘째 있는 게 간접세 인데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직접세는 이거에요 납세자 하고 담세자 하고 이게 같으면 직접세가 되고요 두번째 납세자 하고 담세자 하고 똑같지 않다 이러면 요거는 간접세가 돼요 그럼 대체 납세자가 뭡니까 납세자는 세금 내는 자에요 세금 내는 자 담세자는 뭡니까 돈 내는 자 아니 그 놈이 그 놈 아닙니까 그쵸 어찌 보면 그 놈이 그 놈이에요 그 놈이 그 놈이면 그건 직접세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대부분이 저희는 요 직접세에 해당하게 돼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다 하지만 아 그 놈이 그 놈이 아닌 게 있어요 납세자 하고 담세자 하고 똑같지 않은 것도 있는데 어떤 게 있냐 대표적인 게 주세 주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같은 거 이런 세금은 세금 실제 돈 부담한 자하고 세금 갖다 내는 자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렇게 보죠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은 하도 성질나 갖고 못 먹는 술을 먹었어요 못 먹는 술 성질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권이 당첨이 안 됐어요 복권이 당첨이 안 됐어요 근데 에이 안 될 수도 있지 뭐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당연히 안 되는 건 맞는데 당연히 돼야 되는데 안 됐으니까 열받은 거죠 제가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잘 듣고 보면 술 먹을만 하겠다 제가 토요일날 수업이 수원이거든요 수원 수원에서 수업을 끝내고 집에 늘 가면서 복권을 사요 제가 대전 도착하면 4시거든요 수업 끝나고 4시 도착하면 대전역 건너편에 있는 복권방에서 복권을 삽니다 꼭 근데 수원에서 열차를 타고 막 대전을 가는데 깜빡 잤어요 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뜯 나오시더니 그냥 막 번호를 불러주고 가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9번 이렇게 쭉 불러요 그래서 눈을 떴죠 웃으세요 이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일이지 이게 조상님이라도 이건 너무 손자 들고 장난 치는 거 아닌가 이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날 갖고 장난 치시는 거 아닌가 복권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는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복권방에 가서 복권을 샀죠 4번 8번 22번 그래서 만원을 샀는데 안 됐어요 복권 추첨하기 직전에 제 후배하고 밥을 먹다가 야 내가 오늘 복권 샀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 했더니 친구도 한 말이 야 이렇게는 나올 수 없다 이 번호는 죽어도 안 나온다 근데 그때 마침 닭갈비 뜯고 있는데 복권 추첨하더라고요 딱 봤더니 왠걸 1번 2번 3번 5번 5번 9번 22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1,2,3,4,5 라고만 찍었어도 일단은 기본이 얼마입니까 5천원 그 다음에 9번까지 찍었으면 얼마입니까 5만원이고 미친 척하고 그냥 다섯 사과하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2천만원인데 술 먹었죠 그거 참 요번에 보궐래가 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써도 돼요 어차피 로또복권 한 대가 한 번 쓰는데 천원 아니에요 천원 그죠 천원 버린셈 치고 써도 되는데 이 멍청한 위크에 천원 아깝다고 왜 안 쓰는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아 될 것 같아요 조만간은 이제 조만간 계속 한 끗 차이로 계속 밀려나가는데 저번에는 번호를 바꿔 써갖고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제가 판매자로부터 맥주 한 병을 사서 먹어요 한 병을 사서 마십니다 얼마 주고 천원 주고 사서 마셔요 자 그럼 문제는 이 술값 이 천원 안을 잘 보면 저 맥주에 원가가 있겠죠 원가가 한 600원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저 판매자도 남아야죠 이익도 있어요 이익이 한 300원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술값 안에는 항상 뭐가 포함되면 주세가 늘상 포함돼 있어요 얼마가 100원이 이렇게 포함돼요 100원이 그러면 일단 받으면 1000원 받으면 판매자는 원가 600원 제외하고 이익 300원 제외하고 주세는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판매점이 납부해요 납부 납부할 때 이 돈은 얘가 부담한 거예요 얘한테 받아갖고 낸 거예요 술값이 포함돼서 받은 거죠 그럼 실제 누가 보다는 건 뭐예요 소비자가 부담한 건 부담 그럼 부담한 건 누구고 소비자 내는 건 누구고 판매자 갖다 갖지 않다 갖지가 않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세금은 대표적인 간접세에 속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접세 간접세 그 정도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71쪽으로 갑니다 네 번째인데요 제가 요건 크게 체크합니다 조세의 독립성에 의한 분류인데 얘는 시험에 상당히 자주 언급됩니다 내용도 잘 보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자 조세의 독립성에 의한 분류입니다 71쪽에 자 1번 보니까 독립세 같은 말로 본세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과세 대상이 존재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부과세 외세금은 다 독립세고요 2번 부과세인데 별도의 과세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조세를 부과할 때 부과적 이 부과적인 추가 추가 추가적으로 더 붙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결론부터 가져야 돼요 제목이 조세의 독립성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첫째 나올 게 독립세 같은 말로 본세 본세 본세가 있고 그 다음에 부과세입니다 이거 부가가치세 아니에요 부가세지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있는 독립세 이 본세가 대체 뭐냐 이건데 이 독립세 본세는 쉽게 그 본래 세금 원칙적 세금이에요 자 그럼 보죠 부동산 취득하면 뭘 냅니까 취득세를 내요 취득세 둘째 부동산 등록합니다 뭘 냅니까 등록 아 등록 면허세입니다 등록 면허세 셋째 재산 갖고 있대요 뭘 냅니까 재산세 넷째 부동산이 많대요 뭘 냅니까 종합부동산세 자 이제 부동산 양도합니다 뭔세 양도 소득세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세금 저희가 배우면 되는데 그럼 이 다섯 개 세금을 본래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저희가 본세라고 명칭을 해요 자 근데 이런 세금들이 과세가 되면 나타나면 이 세금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세금이 또 발생하래요 무조건 발생해요 무조건 추가적 세금이 다 발생해요 그렇게 더 본세에 붙는다 해서 이걸 보기에는 부가세라고 불러요 부가세 무조건 붙어요 무조건 이유 없이 붙어요 이유 없이 그래서 항상 이 부가세 앞에 있는 본세를 준용합니다 준용해요 본세를 준용해서 준용해서 납세의 성립이라든가 등등 다 똑같아요 자 그럼 얘는 좀 이따가 하고 얘부터 합시다 자 그럼 이번에 등등민호세가 나타났어요 그럼 나타나면 두 가지 패턴이 나오죠 이 세금을 낸다 낸다 납부할 건지 이 세금이 둘째 감면 될 건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 세금이 납부하게 되면 그 세금 내요 내고 내는 금액에 대해서 20%만큼을 또 내는 거예요 또 그래서 뭘 내냐 이런 세금을 내요 지방 교육세라고 해서 이 세금을 또 내는 거예요 또 대신에 이 세금이 감면 되었다 감면이 뭐냐면 정부가 야 너 세금 내지 마 이런 얘기예요 감면받으면 그럼 세금 안 내면 신나죠 그죠 아싸 그런데 대신 너 부가세는데 얼마나 감면 받은 금액에 20% 내야 돼 뭘 내는데 농어촌 농어촌특별세대 이렇게 돼요 농어촌특별세대죠 그럼 어떤 얘기예요 이거예요 자 볼게요 어떤 값이 이번에 이 등등민호세를 내야 됩니다 낼 금액이 100만원이었어요 100만원 그럼 이거 내야 돼요 내고 이 금액이 얼마 20%인 20만원에다가는 뭣도 내야 돼요 지방 교육세 같이 내야 돼요 그러면 요 세금 100만원 이 세금 2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야 너 100만원인데 내지 마 자 면제받았어요 그럼 얘 안 내요 하지만 면제받은 금액이 얼마 20%에 뭣 내야 한다 농특세 내야 돼요 얼만데요 20만원에 농어촌특별세 내쉬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부가세 두 가지입니다 납부할 때 붙는 부가세도 있지만 감면되었을 때 붙는 부가세도 있다 자 재산세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인데 대신 얘는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있지 감면받는 금액은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납부할 금액에 20%에 지방 교육세가 붙어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마찬가지에도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붙어요 얼마나 붙냐 마찬가지 20%에 농어촌특별세가 붙게 됩니다 농어촌특별세가 붙어요 자 양부세입니다 얘는요 조심할게 납부금액은 부가세가 없고 감면되었을 때만 부가세가 붙어요 감면되었을 때 그럼 뭐가 뭐냐 감면되면 20%에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20%에 농어촌특별세 이렇게 붙어요 조심할 건 납부세액은 부가세가 있다 부가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부가세가 쭉 붙어요 근데 재미난 건 다 똑같죠 얼마부터요? 중요한 건 그럼 20%가 아니고 어떤 부가세가 붙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부가세가 붙느냐 이것을 좀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그럼 계산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는 금액이 얼마냐 그 금액이 20% 또 감면받은 게 얼마냐 감면받은 금액이 20% 왜 이제 제일 늦게 하냐면 얘는 좀 복잡해요 자 볼게요 그럼 취득세는 이건 부가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납부할 때 붙는 부가세가 있고 마찬가지 취득세가 감면될 때 붙는 부가세 두 개인데 이 감면받는 경우는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감면받으면 감면받은 금액에 대해서 20%에 뭘 내야 한다?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내야 한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냥 문제는 얘가 아니고 위에 겁니다 뭐 납부할 때 납부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 붙는 부가세예요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 붙는 부가세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개가 아니고 얘는 납부할 때 붙는 부가세가 두 개예요 두 개 왜 두 개가 없냐면 저희가 대한민국 세금 중에서 가장 세수가 좋은 게 취득세예요 대한민국 세금 중에서 가장 세수가 많아 많으니까 국가 입장도 어떻게 해요 세금이 많고 늘 발생하니까 늘 세금을 걷겠죠 분들을 걷는데 이 황금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이런 말씀 안 되는데 황금알인데 이걸 국가가 가만히 내비두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황금알에다가 계속 더 붙이는 거예요 더 붙여도 뭐라고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부가세가 하나가 아니고 분명히 두 개가 붙어요 왜 이걸 제가 자꾸 강조하냐면 딴 거는 납부할 때 분명히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하나입니다 하나가 붙는데 얘는 납부할 때 두 개 붙어요 첫째는 뭐가 붙냐면 농어촌 특별세가 붙고 또 하나 뭐가 붙냐면 지방 교육세가 붙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부가세를 붙여 먹어요 붙여 먹는다면 좀 그런데 이건 붙여 먹어요 이렇게 붙여 먹어도 이거에 대해서 반론하는 자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물론 있겠지만 있어도 그냥 두 개를 무시하고 넘어가요 예를 들면 이거지 저도 그랬지만 자동차를 샀어요 저도 최근에 자동차 사면 차가 나오잖아요 영업사원 한 그분이 자동차 등록하는데 얼마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도 이 차 등록하는데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어떻게 얼마입니다 하니까 그 돈 주고 말지 그럼 이게 뭐 취득세도 있고 이 안에 이게 다 포함됐을 건데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얼마입니까 얼마 줘요 비싸다 하고 주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를 가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 등기한다고 합니다 소유권 등기를 그것도 이제 같이 입주자들 모여서 공동 등기하는데 얼마 얼마라고 돈만 내면 되지 사실 좀 비싸긴 한데 그게 정확하게 취득세가 얼마 뭐 얼마 이거 따지는 분 없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국가가 교명하게 이용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몇 개가 묻는다 두 개 묻는다 제가 자꾸 하면 좋습니다 이거 두 개 묻는다는 걸 나중에 아마 올해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이거 둘 다 그럼 어떻게 묻냐 계산해야 돼요 둘 다 이제 계산방법 얘는 계산방법 이거예요 취득가격 곱하기 무조건 2%예요 2% 무조건 자 해서 금액이 나오죠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요 금액에 대해서 10%만큼 붙여요 산출된 금액에 10%만큼을 붙인다 요게 농어촌특별세고 그럼 지방직수 어떻게 합니까 취득가격 이거 같고요 곱하기 곱하기 뭔지 몰라도 표준 세율 빼기 2%예요 빼기 2% 이제 표준세율은 이게 뭐냐면 이게 국가가 정한 즉 법률로 정한 취득세 세율이에요 취득세 그래서 표준표준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여기 2% 빼요 빼서 산출된 금액에 그 금액이 몇 퍼센트 무려 20%를 거치게 돼요 무려 그래서 좀 계산방법이 있다 물론 지방교육세 얘말고 2개가 더 있는데 그건 되고 일단 기본적인 거 2개만 합시다 그래서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일단 볼게요 그럼 어떻게 보는 거냐 자 72쪽 가볼게요 72쪽 가면 맨 위에 자 본세와 부가세 세율 펴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있고 밑에 등록면허세가 있고 있는데 나머지 거 붙어 볼게요 등록면허세 자 지방교육세 20%가 붙죠 대신 옆에 농특세가 붙는데 지방교육세 언제 납부세액일 때 농특세 뭐 감면 세액일 때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붙죠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죠 양도세도 농어촌특별세 붙는데 주열건 납부세건 부가세가 없고 언제 많이 있다 감면 세액일 때만 존재하죠 문제는 위에 있는 취득세입니다 보셔요 기업번 자 농어촌특별세입니다 땡땡 되어있는게 뭐예요 표준세율을 2%로 해서 산출된 세액의 얼마입니까 10% 그게 이거예요 취득가액이 무조건 몇 퍼센트 곱해서 2% 곱해서 계산하시오 이거고 자 둘째 지방교육세인데 얘는 경우의 수가 3가지인데요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건 그 지방교육세의 A번입니다 B번 C번은 나중에 취득세가 사고 지금은 A번 망합니다 자 취득세 표준세를 위해서 얼마를 빼요 2%를 빼요 빼서 산출된 세액의 몇 퍼센트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20%에 해당하는 뭘 붙여요 지방교육세를 붙인다고 합니다 자 그럼 대체 표준세율이 대체 뭐길래 이거 자꾸 나오냐 하는데 자 교재 121쪽 가보세요 121쪽에 가면 자 교재 121쪽을 펴보시면 자 메뉴에 제목이 뭐예요 취득세 세율 되어 있고 저 밑에 1번 자 부동산 취득이 따로 뭡니까 표준세율 중과세율 1번 다시 밑에 제목이 뭐예요 표준세율 이게 현재 법률로 정해놓은 취득세입니다 그 밑에 네모표에 보면 유상취득 매매요 매매로 산 게 농짐은 1000분의 33%고 농지가 아닌 건 1000분의 44%예요 또 세번째 칸 상속받은 게 농짐은 1000분의 23 2.3%고 농짐은 1000분의 28 2.8%고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현재 법률로 정한 겁니다 그게 법률 표준세율 이라고 해요 그럼 그 표 내비 둬봐요 거기서 상속법 상속 상속에서 농지 상속은 1000분의 23 2.3%고요 농지 이외는 1000분의 28 2.8%예요 그죠 자 예를 들게요 보세요 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에 자식이 있어요 이번에 아버지가 사망해서 자식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만한 건물을 상속 받았어요 상속 상속 상속세는 아니고 그럼 갑이 상속 받은 것도 취득이니까 그럼 이 자식이 돼야 될 저 취득세 는 얼마인지 계산해 봐라 이거예요 그럼 이때 이 상속 받은 건물금액이 1억원이었다 1억원이었다 그러면 상속 받은 건물금액 곱하기 아까 취득세 몇 프로예요 2.8% 취득세가 그래서 취득세는 상속 받은 농지면 2.3인데 농지 아닌 기타는 법률을 정한 기본율은 2.8%예요 얼마 안되요 280만원에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취득세예요 내야 돼요 내야 되니까 이제 부가세가 두 개가 붙죠 하나하나 뭐가 붙고요 농어촌특별세 하나 뭐가 붙고 지방유역세 그럼 둘째는 농특세가 봅니다 계산 방법은 취득가격 곱하기 무조건 2%예요 내가 취득한 금액 1억이었어요 곱하기 무조건 2%예요 얼마 나옵니까 200만원이고 이 금액이 몇 퍼센트 10% 20만원 이렇게 부터 20만원 결국은 농어촌특별세 20만원이에요 세번째 지방교육세 봅니다 똑같아요 취득가격 1억이에요 1억 곱하기 자 뭐 빼기 뭡니까 표준 세율 빼기 프로 아까 표준율이 얼마였어요 2.8인데 그럼 2.8에서 1을 빼요 0.8이 넘죠 0.8 얼마인가요 80만원이에요 이 금액이 얼마 20% 2.8에 16 이네요 16만원이에요 그럼 결국은 취득세 얼마입니까 280만원 농어촌특별세 20만원 지방교육세 16만원 이렇게 계산해서 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는 계산방법을 좀 신경써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건 납부세일 때 보통 부가세가 하나가 붙지만 취득세는 몇 개가 붙는다 두 가지에 부가세가 붙는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꼭 이 부가세 기억하십시오 넘겨서 74쪽인데 5번 과세표준의 표시방법 부터 좀 쉬었다가 5번부터 이어서 계속합시다 쉬었다 하겠습니다